이리와 기다려 가자 깔끔히 가자 이리로 갈거야? 지나가 지나가 빨리 떨어진다 탈투를 가야겠다 애교에 들어간다 설마 달콩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홍살라들 강아지를 만나면 어차피 안좋은 경험만 생길거거든요 보셨을 때 달콩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달콩이 흥분도가 높거나 하면 저 멀리서 오면 귀도란색 방향을 바꿔서 가버리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 얘처럼 좀 호의적이거나 또 하나는 달콩이한테 관심이 없거나 그래도 그쪽으로 지나치는 산책을 좀 해주시면서 이 클릭한식 클릭한식 주는 경우를 좀 만들어줄게요. aksima 봉이 가자 이쪽 이리로 스탑 스탑 공 노 노 노 스탑 가자 달콤 스탑 스탑 기다려 스탑 유학 스탑 크림 매우 히히 그룹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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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아 귀 쫀볼 좀 못 푸는거야 집사1.5만 원 집사1.5만 원 집사2.5만 원 집사2.5만 원 엉치 팔꿈 앉아 기다려 기다려 엎드려 앉아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오구 잘하네 클리커를 먼저 눌러 기다려 아이구 아이구 옳지 앉아 옳지 기다려 아이구 잘했다 아구 잘했다 아구 잘했다 드세요 기다려야지 엎드려 에이 아이구 자 And 지하 그 이렇게 아구 공원 seg일 YouTube 5분간 3분간 2분간 미꽃척에 가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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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 기다려 기다려 어허 기다려 어허 기다려 옳지 잘했다 옳지 잘했다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달콤 이리와 이리와 앉아 어구 착해 어구 착해 아이고 착해 엄마가 불렀어 그래 어구 이리와 수업 대화의 타러멸 타러멸 감사합니다.